요즘 소나무 절도가 전국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경영으로 팔면 한 그루에 최소 수백만 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새로 길까지 내면서 훔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자양면의 한 야산 중턱. 풀과 나무가 뽑힌 자리는 온통 자갈과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무들이 산비탈에 쓰러져 있는 것은 중장비가 쓸고 간 흔적입니다. 40도 경사가 넘는 급격한 비탈을 더 올라가니 곳곳에 소나무들이 잘려 있습니다. 성안나무를 찾기 힘들 만큼 훼손됐습니다. 정상 근처까지 가니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간 흔적이 나타납니다. 큰 웅덩이는 낙엽으로 덮여 있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소나무를 캐낸 웅덩이를 나뭇가지로 숨겨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세가 험한 곳에서 소나무를 굴치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선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발 600m 정상에 있던 소나무도 훔쳐갔습니다. 반나절 동안 확인한 소나무 절도 현장은 10여 곳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두 명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가 올라간 흔적이 있고 하니까. 문제의 야산은 소나무 반출 금지 및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